이번 코너는 런앤런의 핵심 코너죠.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너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런앤런에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코너의 강의가 있습니다만 이 공부합시다 코너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개인주의자 분들의 이해를 높여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공부합시다 내용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하입니다. 하라는 건 뭐죠? 지난주에 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가 있겠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 보는 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합니다. 지난주 상이었고요. 상에 이어서 하까지 2강으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래량의 중요성 요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매매 조건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매매 조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인 무엇인가 관련된 사례를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의 중요성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볼게요. 한 주의 매수 주문과 한 주의 매도 주문으로 1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는 대량 거래량을 수반을 합니다. 많이 사고 많이 팔면 거래가 터진다. 당연하죠. 세력의 유입과 유출도 거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거래량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자자마다 다양한 차트를 보지만요. 거래량이 빠진 차트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든 보조지표에 다 거래량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보조지표에 거래량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가겠어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요소입니다. 거래량을 빼고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간단히 봤고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어떻게 우리가 매매해야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일단 최근 3에서 6개월간 평균 거래량 500% 이상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500%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주식은 수확이 아니기 때문에 490%면 안 됩니까? 돼요. 450%는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500% 이게 아니라 평균 거래량보다 월등한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대량 거래량 발생봉의 고가를 종가로 돌파해야 됩니다. 종가. 장중에 아니에요. 종가. 3시 반 기준으로 고가를 종가로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매수할 거예요. 자, 일봉상 매물대가 없거나 적을 것. 근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매수할 건데 매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매물이 없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돌파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선정하고 종가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뭐 사진을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말만 보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제 강의는 항상 먼저 이론 설명,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반복.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요. 천천히만 보시면 따라오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거래량의 중요성과 매매 조건까지 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사례들을 봐야겠죠. 이 매매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개인 취향 분들께서도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차트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고 최대 거래량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제가 3에서 6개월 최근 내 5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봉이에요. 이 봉. 항상 장대양봉이 중요하죠. 윗고리는 많이 달리긴 했지만 장대양봉입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어때요? 엄청나죠? 이거 500% 정도가 아니에요. 1000% 이상이에요. 그렇죠? 1000%, 2000% 이상인 것 같아요. 갭상승에다가 급등했다가 윗고리도 이렇게 달렸으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될 수는 없었겠죠? 엄청난 매수 매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상당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제목이 뭐죠?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봉을 돌파할 때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봉은 이겁니다. 몸통을 돌파하면 될까요? 아니죠. 최, 꼬리, 고점까지 돌파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의 고점이고 꼬리가 없으면 몸통의 고점을 돌파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최대 거래량이 실린 봉의 고가에 선을 그어야 그게 돌파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 차트에서 돌파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뚫렸고 그 다음 봉인데 돌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봉에서는 돌파 안 됐어요. 그 다음 날 돌파가 됐죠.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까?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돌파될 때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돌파되는 걸 보고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 실시간으로 매수했으면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종가로 매수해서 더 비싸게 샀어요. 맞아요. 하지만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확인하고 하는 매매입니다. 돌파하는 직후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매매법의 종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딱딱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있고 종가까지 보고 매수하는 게 있어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반드시 종가까지 확인을 합니다. 돌파했다가 종가로 깨지면 그건 안 사요. 종가로 돌파해서 크게 양봉이 나와도 종가에서 어쨌든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고가를 다음 다음 거래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 아니죠. 종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럼 매수가 됐어요. 종가에서.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종가에 매수를 했으니까 요기죠. 여기서 매수하고 주가가 쫙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매수 매도의 이해관계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다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투자 심리가 확 바뀌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살아남아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에요. 간단하죠. 매매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보는 건데요.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보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500% 이상이죠. 1000%, 2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봉인데 약간 도지 비슷한 양봉. 밑고리도 길고 윗고리도 깁니다. 최대 거래량을 돌파해야 돼요. 그죠? 최대 거래량의 고가에 선을 쫙 그으면 요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데 장중 실시간 매수? 아니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돼야 매수를 합니다. 장중 실시간 아니에요. 자, 볼게요. 요기 고점인데 다음날도 못하고 못하고 아이고 계속 못하네.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매수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때가 애매하죠. 자, 장중에는 뚫었어요. 근데 윗고리 엄청 달고 종가 기준으로 이걸 돌파했어요? 돌파 못했어요. 이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장중에는 돌파했지만 종가로 돌파를 못했어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 매수하셨으면 이 은봉 맞을 수 있죠. 네, 종가로 돌파를 해야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를 볼게요. 매수가 안 됐어요. 여기도 안 됐죠.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다가 이 시점에서 종가 기준 돌파가 됩니다. 그렇죠? 윗고리가 엄청 달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최대 거래량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가로 매수를 하면 되나요? 네,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조건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매수를 한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빵 한 번 다시 나오고요. 윗고리 달리고 엄청난 변동성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원리는 뭐라고요?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것의 의미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매수, 매도가 평소보다 10배, 20배, 30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수한 사람도 엄청 많고 매도한 사람도 엄청 많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 봉에 그 봉에 그 봉에 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그 많은 이해관계가 상방쪽으로 모두 다 수익 모두 다 기분 좋은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려고 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결국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충분히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봤어요. 충분히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최대 거래량이 터진 봉을 고가로 돌파를 할 때 여기죠. 최대 거래량이 터진 봉을 고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서 장대양봉까지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사례를 여기까지 보면 좀 섭탑하죠. 여러 가지 사례를 더 볼 건데 지금까지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을 봤어요. 근데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은봉이에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은봉도 가능합니다. 자, 은봉인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은봉의 고가를 다음, 다음,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런 매수할 수 있어요?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양봉이든 은봉이든 도지든 봉이 길든 짧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고가만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꽤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매수한 이후에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요시점이죠? 요시점에 매수를 했고 하나, 둘, 셋, 넷 빵빵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요 위치라든지 요 위치에서 5일 입평선이 깨졌으니까 차익실을 하는 그런 용도로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양봉이든 은봉이든 상관없습니다. 고가만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사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요게 이제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근데 지금 봉을 보면 어? 이게 거래량이 많은 봉인가 싶을 정도로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단봉이에요. 이런 것도 됩니까? 네, 됩니다.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양봉이든 은봉이든 도지든 봉의 길이가 길든 짧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고가만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단봉인데 되게 짧은 봉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이만큼 더였어요. 고가 돌파하면 됩니까? 됩니다. 자, 고가 돌파했는지 볼게요. 바로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 고가 돌파했습니다. 장중 돌파 아니죠. 종가 기준 돌파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돌파라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요기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5일선을 타고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고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거래량 돌파 매매법 지난주 상 이번주 하까지 해서 2강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은 매매에요. 충분히 개인 취약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매매니까요.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 꼭 차트 돌려서 매매해 보세요. 매매해 보셔야 실력 늡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늘어요. 보고 해보셔야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보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혹은 저의 지난 강의를 많이 보고 싶다. 1강부터 차례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이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공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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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